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코콤 종목 되겠습니다. 코콤 코드번호 015710이 되겠구요. 현재 시점은 2021년 3월 23일 오후 12시 4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코콤 한번 보시기 전에 간략하게 기업 분석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코콤 IT 그리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고 시가총액이 1227억 정도 되고 있고 보시면 외국인 보유 비중이 1.95% 코콤 고성옥 대표이산이 외 8분께서 현재 지분을 59.20%를 가지고 있구요. 나머지 분들 다 해가지고 거의 한 69%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시장에 나오는 물량이 한 40%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 품절주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를 올리거나 내리거나의 모든 개입은 그냥 세력이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대주주랑 협상을 하고 올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좀 말씀드릴 거구요. 비즈니스 썸머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마트 홈 시스템 그리고 비디오 도어폰 CCTV 시스템 제조 및 판매를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코스닥 증권 시장에 1997년 9월에 상장이 되었죠. 지금 현재 그러면 거의 뭐 한 코스닥 상장만 지금 거의 한 23년 정도 되고 1980년도 때에 했으니까 거의 한 40년 이상 되는 역사가 있는 기업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디오 도어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문을 열기 전에 도어를 눌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 이제 CCTV 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문을 열거나 이런 시스템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 최근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자체 개발을 해서 현재 스마트 홈 시스템 IoT를 상용화하고 있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이 172억, 133억, 109억 이렇게 되고 있고 조금 소폭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량주라는 거 왜 우량주라고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부채비율이 굉장히 낮은 점이 굉장히 플러스적인 요소가 많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를 한번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월봉으로 보시면은 2020년대 때 그때 무슨 어떤 시기가 있었죠? 닷컴 버블이라고 해가지고 뭐 인터넷에 대한 이런 열풍이 불면서 주가가 모든 주가들이 바닥에서 거의 10배까지는 다 뭐든지 모든 종목들이 다 올랐죠. 그러면서 어 버블이 뭉개지면서 주가가 행보를 하고 어 15년만에 주가가 한번 올렸습니다. 지금은 정배열 구간이라고 조금 나오고 있는 그런 만큼 주가가 다시 회복을 하고 만원까지는 갈 수 있을 그런 모멘텀은 아직 크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봉을 보시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 윗꼬리 있다는 캔들이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매집을 하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어 일단 가장 먼저 나와야 할 나침반 캔들은 8860원을 물량을 뺏어주고 있는 그런 윗꼬리 캔들이 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먼저 나온다고 한다면 어 이 여기 있는 매물대를 어 지금 욕심을 내는 거다. 욕심을 내기 때문에 어 뺏어올 의향이 있다라는 걸 좀 보시면 되는데 한번 어떻게 좀 다가오는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물량들이 좀 많이 뭐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외인기관 물량들은 거의 없고요. 지금 개인 쪽에서 계속 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만 보이고 있고 어 코콤이라고 하면 뉴스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콤이 이제 어떤 걸 이제 만드냐는 회사냐면 어 이런 것들을 현재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되고요. 뭐 딱히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아직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재료가 한번 뭘 좀 터져줘야 되지 않을까 어 최근에는 아 뭐 어떤 사람들이 뭐 윤석열 테마주라도 어 윤석열 뭐 이재명 뭐 이낙연 테마주로 좀 묶여가지고 날아가야 되는 게 아니냐 너무 어 내 집 음복만 올라오고 나서 변화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차근차근 음 중장기로 가져가실 분들은 우량 종목인 코콤을 사서 묻어두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그런 한번 얘기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콤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과 교육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치시면요. 상단 링크에 ap 투자 연구소를 클릭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주식 강의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어 저희 이제 전문가들 어 11명 11명이 지금 현재 어 뭐 기본적 분석이라든지 뭐 테마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어 요런 것들에 대해서 어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공부해보시면서 어 자료 좀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료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 어 3월 22일날 일요일 거 아 월요일 거 클릭을 해보시면은 어 김용재 소장님께서 7시 40분부터 어 시황이라든지 그리고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를 어 간략하게 어 좀 볼 보시면서 자료를 말 말씀드릴 수가 있구요. 어 일단 여기서 보시면은 뭐 금리 뭐 국채금리 상승 이슈란 이슈에 대한 것들이나 어 연준 어 패드에 대한 내용들 어 간략하게 보시면서 투시 투자 하시면서 좀 도움받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9시가 시작이 되면서 어 투비소프트 현재가 2200원 기준 매수 목표가 2265원 선절가 2100원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어 투비소프트가 이제 15.7% 까지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그래서 어 보시면은 어 금일 무료 추천주 어 투비소프트 1차 목표가가 달성이 되었다. 어 목표가 대비해서 12.10% 를 올랐다. 투비소프트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 무료 종목 같은 경우는 어 큰돈으로 하시는게 아니라 어 자기 주도 공부입니다. 자기 주도 공부로 이렇게 주식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적립을 맞춰 나가시면 되구요. 일단 저희 vip 종목도 수익 많이 나시니깐 한번 잡아가지고 어 수익 좀 많이 나 보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카톡 친구 하시면은 어 혜택도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받아가시면서 수익 한번 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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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